보이스피싱으로 2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8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, 일당 32살 B씨와 28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사칭당한 기관은 신용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